좋아요, 구독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.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. HLB 주셨습니다. 매수가는 7만 200원, 비중은 10%입니다. 일단 오늘 종가는요. 오늘 1.73% 내린 6만 8,100원입니다. 매수가 대비 좀 소폭이 이탈한 상황인데 전문가님, 제약바이오 중에서 HLB도 전망 좋게 보실까요? 제약 중은 좋게 보긴 하는데 이게 지금 간암 신약 이슈 때문에 시끌시끌시끌해서 그때 이걸로 보완해서 그런데 그 결과가 멀지 않아서 나올 거예요. 결과가 나올 텐데 심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기술력이 딸려서 혹은 탈락할까 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.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뉴스가 너무 일찍 나오다 보니까 될 것 같다는 느낌의 이슈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아버렸죠. 굳이 제가 이걸 얘기하자니까 기사만 찾아보면 나와요. 내용을 보면 뭐가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떨어질 것 같다 이게 아니고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보완해라. 그러니까 결국은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아, 이건 올라가겠구나. 딱 들어오니까 세력들이 바로 패대기 처벌이죠. 개인 투자자들 나가라 이거예요.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지금 안 올리는 겁니다. 결국은 이게 통과가 되고 나중에 이슈가 되면 다시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내년이나 돼야 정확하게 내년 상반기에서 결과가 나올지 올해 10월, 11월에서 얘기가 나올지 분분한데 늦어도 내년에 나오겠죠. 그러면 내년까지 안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.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. 어차피 기관 외국인들이 이거 사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채고 올라갈 거 알고 들어오니까 일부러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. 지금 7만원, 7만 2백원이면 큰 손실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, 이 자리 그대로라면 그냥 수익 권역에서 살짝 팔았다가 이게 한 번 더 떨어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실망해서 나갈 때쯤 있죠. 그때 잡아놓고 내년 결과가 나와서 얘기 나오면 이거 급등한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뉴스 보니까 여러분도 한 번 보고 판단해 보세요. 제가 볼 때 통과해요. 통과할 것 같은데 그게 독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개인들이 몰랐어야 돼요. 불안해가지고 통과될지 안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막 던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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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야 되는데 기사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. 기사가 통과되기 전에 심사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는 통과될 거다라고 거의 확신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거를 잡아 들어가는 게 그게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는 통과될 것 같으니 다시 뭐 심문을 내면 또 10만 원도 넘어가고 저 12만 원도 넘어가고 그럴 것 같거든요. 느낌은 막상 심사가 통과되는 기사가 나와야 되겠죠. 그래서 오히려 더 흔들면 사기 위해서라도 수익 나면 한 번 팔았다가 다시 흔들릴 때 다시 사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략적으로만 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